민정이요? 잘하지, 잘하지, 잘하지 한 번 하자, 스타트 고맙습니다 기분이 어때요? I feel great 말씀을 좀 해야 돼요? 그럼 민정이요 하이 이따 솔직히 이거 하세요 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 감사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네, 시클래 야, 빨리 하죠 형 빨리 하죠 형, 빨리 하죠 형 형, 빨리 해요 하나, 둘, 셋, 넷 Love me right 아하 누구야? Love me right 아하 누구야? 그대로 있지 않을까 타이틀 고객님은 저희가 그 생각을 참여했어요 변함이 제일 많은 분은 시우민 형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원래는 진짜 말 못했는데 말하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화를 같이 시작한 거 같아요 네 제일 변함이 없는 사람은 디오가 이제 데뷔 초반에 말을 진짜 못했는데 지금도 말을 잘 못해요 감사합니다, CACN 비타민이도 힘들고 저희 엑소 춤 전체가 좀 힘들긴 해요 네 맞아요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, 에센関係 하하하하 오늘 이제 장사에 이번에 꼭 콘서트를 하러 가고 싶어요 아, 왜? 왜냐면은 저희 같은 멤버인 레이 형, 그 형이 장사잖아요 대화를 신호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대화를 신호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막 그 네 시도 많은 팬들이 이번에 콘서트 때 세훈이가 인사하는 분들 인사를 대화를 신호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대화를 신호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못먹었다 아니에요 못먹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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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뭔데요? 네네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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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먹었다 왜 이래요 찬율이한테 그냥 양보할 거 같아요 저는 네 그 둘이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머리가 아파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잘 갖겠습니다 좋겠는데 댓글은 정말 가끔 봐요 심심한데 그래요 그리고 뭐 어떠냐 웨이브 군대 가는데 윤이 형한테는 워낙 편지 하나 아, 알겠습니다 네 아, 알겠습니다 항상 무대 위에서는 그 누구보다 더 열정적이고 뉴닛 타임 뉴닛 타임 예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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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우주 비 마이 하니 아니요 뭐 뭐야 뉴닛 타임 뉴닛 타임